안녕하세요. 저 박은영 선생님 혹시 수술 다 끝나셨나요? 저 어제 왔었는데. 아, 선생님. 편지에 보니까 미국에서 윤희를 고칠 수도 있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? 윤희 병에 쓰는 약이 보험 적용도 안 되는 좀 비싼 거였어요. 그나마도 증상 악화만 막는 정도였죠. 근데 마침 미국에서 최근에 개발된 신약을 써보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어요. 근데 왜 안 갔나요? 비용 때문이죠. 얼마 정도? 5억이요. 아버님께서 어떻게든 그 돈 마련하시겠다고 저더러 그 기회 꼭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윤희가 기다려주질 않더라고요.